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민간인 인질을 처형하겠다는 극단적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군의 민간인 주택을 폭격하면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공습경보가 울리며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주장하는 인질규모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은 물론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인질을 처형하겠다며 언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처형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사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에 동지중해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현존 항모 가운데 가장 커 슈퍼핵 항모로 불리는데 항공기 7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